안녕하세요. 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알리익스프레스 쇼핑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보다가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정보예요. 진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뭔가 좀 산다 그러면은 한 30%? 20에서 30%는 거의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장담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영상을 뭔가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엄청 많이 샀는데 진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 것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산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싸인부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이 샀죠. 전 이미 샀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진짜 돈이 너무 아까워요. 이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짜 제 몇백불은 아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몇백불. 여기서부터 뭐 엄청 뭐 주로 이제 게임기 부품들인데 아니면 이런 플래시카드나 플래시 카트리지나 부품들입니다. 다른 제품들도 다 포함이 돼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플래시카드 가격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이거를 한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여기다가 해놓고 지금 요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제품도 다 포함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 제가 닫아볼게요. 자 이게 제가 이 아이디로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 여러분이 이제 로그아웃을 한 상태로 보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싸집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그랬습니다. 뭐 장기간 구매하지 않은 아이디면은 똑같이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가격과 동일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13.4이불에 샀잖아요. 근데 요쪽에 보면은 8.4불이에요. 8.4불도 안 돼. 8불. 여러분 이게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저는 요것도 싸다고 생각하고 잘 사서 좋았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자 요거는 26불, 21불. 이것도 5불 정도는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신기하게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요것도 뭐 별 차이는 안 나요. 46불, 이거 45불, 1불밖에 차이 안 나고 요런 이제 플래시 카트리지들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6불이나 나요. 퍼센티지로 치면은 되게 많이 나는 거죠.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산 것들을 다 합쳐서 만약에 그냥 샀다. 아니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거나 그랬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조금 차이 나죠. 한 6불 정도? 아니구나. 10불 나죠. 10불. 10불이나 차이 나니까 10불이면 여러분 14,000원이에요. 되게 크죠. 요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 샀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할인할 때 샀어요. 이벤트 때. 그래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36.56. 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네. 그리고 35. 이것도 되게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 제품이 없어졌나 보는데. 이거 59. 이것도 조금 더 싸죠. 이건 좀 비싼 건데 98. 이건 좀 가격이 올랐네요. 비트펑스는 가격을 좀 올렸네요. 예. 그리고 미스터 아이오보드랑 이런 거. 아 이거 다 지금 품절이구나. 요렇게 차이 안 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아마 품절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품절. 재고가 있나? 아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요런 게임기 같은 경우는 앰버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할인할 때 샀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산 거고요. 요런 부품류들은 가격 차이가 제법 납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 41불, 47불. 이것도 6불 가까이 나죠. 6불이나 나죠. 요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24불. 요거는 똑같네. 요것도 아마 비쌀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알리이스프레스에서 뭐 사실 때 있잖아요. 사실 때는 일단 로그인하지 말고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산 내역이 아마 있으면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아이디는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디는 그대로 로그인하면은 비싸지더라고요. 가격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로 사지 마시고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새롭게 주문을 하시기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러 개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6불씩 한 제가 몇 가지 샀냐면요. 꽤 한 뭐 40가지 정도 샀잖아요. 그러면 6,4,24,240불이에요. 240불이면 뭐 3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바로바로 사지 마시고 이렇게 로그아웃을 한 상태로 가격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혹시 아셨던 분 계신가요? 얘네가 아마 전략적으로 가격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한번 사면은 또 산다라는 전제하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사게끔 이렇게 뭔가 고객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이런 프라이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이나믹 프라이싱 전략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격 변동을 적용해서 마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거를 제 생각에는 셀러들이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옵션은 제가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슈어 마이크는 원래 쓰고 있었고 이 붐스탠드를 사가지고 한번 실험 삼아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완전 개꿀정보 아닙니까? 정말 이거 보세요. 이 사인보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13.42불에 샀는데 진짜 저렴한 거예요. 8불 8불. 퍼센티지로 치면은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러분 40% 싸게 사는 거예요. 40% 진짜. 거의 반값에 사는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거 조금 어그로성으로 제목을 한번 지워볼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반값으로 쇼핑하는 방법. 이렇게 짓겠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제품들이 할인폭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샀을 때. 왜냐하면 특히 이런 사인보드 같은 건 한번 사면은 계속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해놓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제 한 몇백불 아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제가 여기서 산 것만 해도 배송이 된 것만 41개. 진짜 많이 샀다. 이거는 뭐 제가 할인할 때 사가지고 별반 차이는 없네요. 근데 앰버닉. RG큐브. 아 RG큐브도 한 10불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할인할 때 샀음에도 불구하고 200불에 샀는데 지금 190불이에요. 그래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